롬즈로 축배를 들어주세요. 오랜만에 고기술과 효과가 불었다는 걸... 여보래요? 좀 처치했습니다. 어? 네 롤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 롤 Q가 잡혔네. 히오라? 히오라 하강대로 카사딘 하면 안 되겠죠? 판테온 가야되나? A는 뭐지? 근테온 가야겠다. 사일러스는 1레벨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인베이디를 가는 모습이죠. 전혀 모르는 눈치죠. 사일러스인데 리시도 없었어? DC 없이 못먹을텐데? 경험치 좀 놓치겠죠 그래도? 와우. 사일 진짜 망했는데? 상대의 정글 한번 들어가볼까요? 아니 개인쪽 가봐야겠다. 당연히. ânied 롤 롤 상대의 정글 ør 하 너무 좋아요. 사일러스 아래쪽 와 영사형이야 사일러스 처음에 너무 망했다 저 친구 아 좀 아깝네 사일러스 야 사일러스 이거 어떡하냐 060이야 거의 카사린 정글인데 세상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없는데 개신 오니까 포옹해보죠 게임이 아예 터졌네요 사일러스 이거 진짜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사일러스도 좀 피해자에요 저게 초반에 정글링이 진짜 느려서 PC가 중요하거든 근데 와중에 인베이드까지 당해가지고 그럼 사연이는 070이랄까 포기하지 말래요 네 나일러스는 포기하자 포기해야지 뭐 어떡해 어 아 취소가 안됨 아 취소가 안되면 아펠 너 혹시 여깄니 아 어 야하다 흐흐흐흐 펜도 안나왔는데 와우 파테온 데미지 뭐야 이거 매우 강함 자 7킬에 루시안이 그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밖에 없겠죠 W 반응 안해? 그럼 죽어야지 그걸 W 안 쓰네 지금 템이면 피오라랑 그냥 대놓고 싸워도 절대 안됩니다 뭐 지면 챔피언 설계가 잘못된거임 그냥 파테온이든 피오라든 이거 지면 말도 안됨 어 B인가? 간다 네 갈게요 나 갈게 지금은 응수 반응 당하면 모르겠고 그냥 W 안 쓰면 돼 피오라 상대로 그럼 이김 그냥 안 쓰면 되거든요 적으로 막아주고 이런식으로 그냥 응수 쓸 때까지 절대 스턴을 쓰지마 어차피 이김 수고하셨습니다 갱플랭크? 아크샨 갱플 상대로는 이게 맞아 이렇게 가자 자 여기서 꿀팁 드립니다 갱플이 위에서 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첫 경험치를 먹으려고 아래쪽에 와드를 해놓고 위로 가는거에요 양쪽을 다 통제하는거야 참 잘했네 갱플 경험치 먹은거 같은데 이러면 이러면 다녔어 원투데이 한 솜씨가 아닌데요 내가 일로 갈게 크브야 안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난 그냥 탑 갈걸 그랬나? 혹시 몰라가지고 계속 쫓았는데 갱플 노플 갱플 네 아니 뭐 어떻게 이기해 이거 난 두대 씩 때린다고 평타를 난 두대 씩 때린다고 평타를 어? 아니 이렇게 이긴다고? 왜이렇게 고수야 이 녀석 후루루루루루루룹 가버려 잡으면 될거 같은데 무리할거거든요 갱플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와용 룩랩 되긴 했음 근데 와용 봄폴더 안돌았네 다행이다 가버려 룩랩 룩랩 어디갔지? 위치 안보이니까 죽었다 저기에 붙을수있으면 어? 오케이 모른다 저 갈게요 나 그냥 갈게 갱플랭크가 그쵸? 비안을 할리가 없죠 이 라인 두고 절대 안가지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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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미안해 이녀석아 가버려 미안할때 지났지 뺄수있을때 빼야지 갱프라 그리셀 아래쪽에 있었던거 같거든요 그쵸? 용먹었죠 하하하하 그래어? 내가 가짜였어? 가버려 가버려 일로 돌면 크게 돌지 않을까? 아가비 이게 안돼?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거거든 좋았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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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이승은입니다 바로 그냥 누누3성 내굴 for 제굴 이 마시고는 슈하 가버려 내가 알아서 해 atic 가보자아 가보자아 아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캬아 대굴대굴대굴 가버려 약간 이건 안 나가주네 명의로운 적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건 없음 그런건 없지만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버려 비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